기분 좋은 변수 스트레스 이제 뜯어내서 타라 traffic 오토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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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말렸더라면 안 갔는데 그리고 솔직히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힘내면 되는데요 혹시 몬스터 갖고 오셨나요 아 몬스터 20개가 나한테 있는데 저 위에다 심어놔요 저 위에다 심어놔요 빨리 하나 먹고 하죠 다시 동네 동네 소금도그 설레이는 소금도그 설레이는 소금도그 설레이는 이게 또 지존이잖아 이게 또 지존이잖아 이게 필요하세요? 여기가 보경사 명물이네 보경사 명물 아까 설계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설계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먹자 도매한 대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